얼마 전 비닐 풍선으로 가짜 무기를 만들어 적을 속이는 디코이 기술에 대해 소개해드렸었습니다. 값싼 풍선으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를 속여서 상대방 물자의 낭비를 강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죠. 그런데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적들이 쓰면 우린 어떻게 구분하지? 북한을 상대할 때 정도가 아니고서야 한국은 대부분의 가상 적국에 비해서 물자가 부족한 편이 될 것입니다. 물자의 낭비를 강요하는 디코이는 한국이 상대하기에도 마찬가지로 몹시 거슬릴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교하게 위장한 디코이도 구분할 수 있는 신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지상의 식별체계나 드론, 심지어는 위성에도 달 계획이라고 하죠. 특히 이 기술을 위성에 탑재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내방사석 메모리 기술 또한 최근 개발해냈습니다. 이 기술은 비단 위성용이 아니라도 군사적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서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디코이 기술은 병력이 적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아군 자산의 정확한 물량과 배치를 감출 수 있고 적한 때 탄약 등 물자의 낭비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한국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한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적극적으로 디코이 기술을 도입해 한국의 정밀 타격 수단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한테 디코이 기술을 팔아준 나라는 뻔하지만 중국입니다. 이들이 만드는 디코이는 풍선으로 간편하게 이동 및 전개하는 최신 디코이에 비하면 다소 어설프지만 대놓고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면서 홍보를 하는 등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죠. 디코이의 효용성은 한국도 잘 알고 있는 바 한국한테는 북한과 중국의 디코이를 구분해낼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그 수단을 확보해 더 이상 디코이에 속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이 디코이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초분광 식별 기술 덕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독자 개발한 이 기술은 물체 고유의 반사 특성을 이용해 멀리에서 촬영한 정보만으로 그 물체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외선 센서나 레이더마저 속일 수 있는 정교한 디코이조차도 비닐이나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파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을 사용하면 적이 아군을 속일 목적으로 전차나 자주폭, 주요 군사장비를 본떠 만든 디코이와 실제 군용장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아군 장비에 대한 5인폭격의 위험도 낮출 수 있죠. 항공정찰기 등에 장착된다면 표적식별 역량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DD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ADD는 이 기술을 항공정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해 내구성 점검을 위한 환경시험까지 이미 실시했고 항공촬영 시험을 포함한 기능 및 섬륜시험 등 개발시험 평가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ADD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군사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이 국산 감시 정찰체계에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존 정찰체계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개념의 표적식별, 기술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초분광 기술의 군사적 사용이 가능해지면 이를 여러가지 정찰 자산에 적용하게 될 텐데요. ADD가 이미 실험한 항공기 탑재형 뿐만 아니라 드론 탑재형과 더 나아가서는 인공위성 탑재형까지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드론형의 경우 드론의 효용성은 둘째 치더라도 기술적 난이도는 항공기에 비해 훨씬 낮음으로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화와 경량화만 해결하면 드론에는 어지간한 물건은 다 태울 수 있는데 항공기에 탑재할 때에도 이는 기본적인 숙제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인공위성에 탑재할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온갖 험한 환경을 견뎌야 하는 밀리터리 스펙보다도 한 단기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위성을 띄우는 과정에서 안에 들어있는 위성이 어떤 환경을 견뎌야 할지 생각해봅시다. 우선 로켓에 탑재되어 위성 궤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야만 하고 로켓 내외부로 가해지는 어마어마한 열도 버텨야 합니다. 이렇게 위성 궤도 위로 올라가고 나면 우주의 거친 환경을 견뎌야 하는데요. 우주 공간이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특히 위성 궤도가 통과하는 공간은 인간이 오랜 시간 활용해왔던 탓에 온간 우주 쓰레기들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짝이라도 부딪히면 구멍이 나거나 심하면 박살이 나서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는 열을 전달해줄 매개체가 없다 보니 기본적으로 초저온 상태이고 태양이나 다른 천체에서 오는 우주 방사선을 막아 줄 두꺼운 대기도 없으니 맨몸으로 방사선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 우주 방사선은 지구의 극지방에 오로라를 발생시키고 지표에 있는 일부 전자기기를 고장 낼 수도 있을 만큼 의외로 강력한데요. 군사 자산으로 쓸 만큼 정교한 전자 부품을 궤도상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 이런 방사선을 견디는 성능은 상당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군사 자산이 요구받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신뢰성.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믿고 의존할 수 있을 만큼의 일정한 성능을 바위해줘야 하죠. 하지만 우주 방사선 때문에 우주에서는 이런 신뢰성을 기대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한국군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군사용 초분광 기술은 한국 외에도 보유한 국가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정작 이것을 위성 궤도에다 올리지 못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회로 내 반도체 메모리에 방사선 저항을 크게 끌어올린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작동하는 초분광 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카이스트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윤준보 교수 연구팀과 나노종합기술원 강민호 박사가 협업하여 우주 부품 수준의 내방사선 특성을 가지면서도 일반적인 비위발성 플래시 메모리보다 3만 배 이상 프로그래밍 에너지가 낮은 나노전자기계식 비위발성 메모리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소자들은 동작원리상 근본적으로 방사선에 취약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잡한 회로나 추가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수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소자들은 내방사선 특성과 낮은 동작에너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이스트 윤준보 교수 연구팀은 방사선에 원천적으로 강인한 특성을 가진 나노전자기계 기술을 활용해 부에너지 방사선에도 견딜뿐만 아니라 매우 낮은 프로그래밍 에너지만을 가지고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장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비위발성 메모리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하는 대신 나노 크기에 매우 작은 기계 구조에 전기 신호를 가함으로써 나노 기계 구조체가 실제로 움직여서 하부 전극에 붙고 떨어지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나노종합기술원의 반도체 장비 및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 8인치 웨이퍼 수준의 대면적 기판의 소자를 제작했고 이렇게 탄생한 나노전자기계식 비위발성 메모리의 프로그래밍 에너지는 차세대 메모리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적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동작 방식 덕분에 고에너지 방사선 조사 후에도 누설 전류가 늘어난다던지 동작 전압이 변한다던지 기트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의 성능 저하가 없었고 우수한 내방사선 특성을 보였죠. 이를 통해서 한국은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신뢰성을 갖춘 초본광장치를 궤도상에 올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한해서 이 내방사선 메모리의 활용차는 위성 외에도 훨씬 다양해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빡습니다. 한국군이 다른 나라의 군대와 가장 다른 점 중 하나는 거의 집착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핵 공격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생방 훈련에서 핵 공격 시 행동요령을 함께 가르치기도 하고 기갑을 동원한 화생방 제험부대를 운용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온갖 장비의 핵폭발에 수반되는 방사선 EMP를 견딜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금 거의 골동품 취급을 받는 레토나 차량이나 두돈반 트럭까지도 포함됩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죠. 카이스트가 개발한 내방사선 메모리는 이런 핵 공격 대비 수단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금처럼 무전 같은 전파통신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컴퓨터나 여타 정밀센서 등 반도체를 활용하는 장치에까지 핵 공격에 대한 저항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핵 공격의 위협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덕분에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었던 것일 텐데요. 그간 세계 정세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러시아나 중국으로 붙어도 핵 공격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방사선 메모리 기술의 몸값은 지금보다 크게 뛰어오를 예정인데요. 만약 한국이 이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준하는 보안으로 관리하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는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한국 이렇게 키운 기술들을 군사 영역에도 응용하면서 국방력 역시 갈고닫고 있는데요. 부디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민첩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